안녕하세요 오늘은 겟레디윗미처럼 영상을 찍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는 화장품이 있을 때 너무 빨라요 5분 보름?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다녀요 일 학교 사이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화장품 발면 성공이 없어 이제 하루 종일까지 준비해 보내는 오늘 저렴한 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포에 맞춰서 그리고 길이도 쌓여요. 그리고 생각이 안 나. 아이고 저 긴장 아니에요. 아니요. 왜냐면 됐습니까? 음 음 음 음 음 가정 많이 선거 하시도는 이 빛 색깔 그리고 빛이에요. 빛이에요. 스윙이에요.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색깔 아니면 골드 그리고 그리고 손으로 이 핑크 아이섀도우 바이올 보일 보일 느낌 제 눈썹은 참 괜찮아요. 그래서 그냥 밑에 쯤에 괜찮아요. 가끔은 마스카라도 쓰고 음 지금은 안 써요. 스틱 이렇게 이 스틱 오죽은 서야돼요. 미스틱 너무 조용해요. 제 제일 좋아하는 아이섀도우는 조에화에요. 진짜 좋아요. 웜 아이섀도우. 너무 추추네요.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에요. 그리고 아이섀도우는 아이섀도우는 마스카라는 이거에요. 웜 아이섀도우 많이 쓰고 있어요. 웜 아이섀도우 웜 아이섀도우 제품이에요. 그 사사에서 썼어요. 제 영상은 여기까지에요. 어떡해. 여기.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볼 거에요. 안녕히 가세요. 바이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